부산시, 경남도, 전남도가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오늘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역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. 세계시도와 해수부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추진단을 꾸려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